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로 이스라엘에 있는 일본인을 이송해 준 데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. 외교부와 일본 외무상 등에 따르면 박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오늘 오전에 약 20분 동안 전화 통화로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등 중동 정세와 제외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도움에 정중한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 군 수송기는 어제 우리 국민 163명과 함께 일본인과 그의 가족 51명 등 총 220명을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태우고 왔습니다.